연석, 연석이 형 나 시켜주세요. 그다음 뭐 해야 되죠? 새우튀김 저거를 일단 한 번 헹궈줘. 한 번 헹굴까요? 형, 그거 소세지도 썰어야 된다. 마늘 뭐야? 이거 다 으깨는 거야? 일단 이것만 편으로 다 썰어봐줘. 연석! 버섯은 어떻게 쓸어야 돼? 이거 물로 씻으라는 거죠, 사장님? 석아. 이거 재난을 으깬 거 어딨지? 형, 이 정도면 적당한지 봐주세요. 너무너무 심하면 안 될 거 같아. 그거는 칼이 잘 안 들어가서. 가도가 더 괜찮은 거 같아. 거기 채 끝에 정도? 채 끝보다 조금 적고? 편으로 썰어야 돼. 편으로 먼저 썰어야 돼. 아, 편은. 야, 어려운데. 제일 어렵지, 편이에요. 네가 이거 할래? 그냥 붓는 거지, 형? 어어. 제가 그걸 할까요, 형님? 그게 나을 거지? 아, 매워. 괜히 간다고 그랬다. 아파서 매워. 아, 깜짝이야.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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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세가 또. 본 건 또 많아가지고. 저런 칼 들고 있으면 저렇게 한 번씩 해줘야 하거든요. 이야. 자, 소리가 좋다. 아, 아파. 아, 아파. 아,These. 네. 아, 이제 전, 전, 전. 네, 전, 전. 네, 전, 전, 전. 네, 전, 전, 전. 알겠습니다. 염소잔이 아니고, 전. 네, 전, 전. 훨씬, 훨씬. 그리고 뱅쇼잔은 혹시라도 손이 부족하면 딱 오목한 부분에 이 정도만 넣으면. 너무 가득 채우면 돼. 이 정도만 넣고. 반 정도만. 주혁이 좀 남아? 네 그러면 면 좀 쌈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